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던 지난 1월 네파 2013 SSC부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촬영 준비에 연염이 없는 스태프들 바쁘다 바빠 이번 CF의 테마는 바로 줄넘기 고난이 될 묘기를 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줄넘기 달인들 총집합! 환상적인 줄넘기 실력 앞에 모두들 깜놀! 완전 멋있다잉! 이때 우리의 투피엠 등장! 볼 때마다 어쩜 이리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는지 영하의 날씨도 녹이는 훗날 투피엠! 어? 고은 씨도 반가 반가 국내 최고의 아이돌 그룹 투피엠과 충무로의 새빼배우 고은 님의 환상적인 호흡을 볼 수 있는 네파 2013 SSCF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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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의 시범에 박수로 하듭하는 우영 덩달아 신인한 태간도 들썩댓어 오늘 투피엠 컨디션 굿이에요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작품으로도 만들어야지 내 반 항상 재밌으니까요 에이! 찬성군이 있어서 더욱 재밌다는 사실! 본격적인 촬영을 앞두고 모두들 모범생 포스로 변신! 열심히 경청하는데요!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찬성! 오호! 뛰어난 운동 신경으로 줄넘기도 단번에 접수! 찬성의 뒤를 이어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등장한 우영!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바로 발에 걸려버리고만 야속한 줄넘기! 재도전의 결과는 멋지게 성공하는 듯 했으나 그래도 잘했어요! 파이팅! 아니 TV에 짧게 다 하시면 3번만 뛰면 되잖아요 3번만 하면 됩니다 3번만 하면 다음은 고은양! 가늘인 모습과는 달리 의외의 실력을 뽑는 그녀! 태견이 인정한 숨은 고수라는 거! 이젠 본격적인 촬영이 커밍! 두근두근! 줄넘기 커플로 우영과 고은 당첨! 우와 벌써부터 기대만발! 우영군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지금 줄넘기 하고 있는데요 어려워요 줄넘기를 두 개 가지고 오실 줄 몰랐어요 초궁장 우영과 고은의 즐거운 연습을 멀리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태견! 그렇게 부러워요? 저도 커플 댄스가 있었어요 커플 줄넘기가 있었으면 열심히 했을 텐데 커플이 없어서 그냥 괜찮아요 저는 옷으로 이렇게 충분히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내 팔을 사랑하는지 이번엔 여심을 사로잡을 남남 커플 등장! 우리 찬성이 아주 신났다고! 색감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지금 SS 시즌이죠 정말 계절에 맞게 색감이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화이팅! 내 파! 2PM! 설명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지만 소년제 저리가라 수준의 유혈성을 자랑하는 고은! 좋았어! 뭐 연습하신 거예요? 이번에 컨셉이 줄넘기를 하는 컨셉이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연습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남자의 기운을 마구 풀리며 포즈연수에 빠진 우리의 특팀! 유난히 블루 재킷이 잘 어울리는 니쿤! 2013 SS 신상! 인터홀 폴라 방수 재킷 입어보니 어때요? 이번 네파의상은 역시 네파가 가볍고 따뜻하고 땀 흡수도 잘 돼요 그래서 이번 옷도 역시 좋네요 이번 옷이 색깔도 예쁘고 기능성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영 상대로 연기 연습 중 태견의 다음 저격 대상은 바로바로 민준! 그런데 짐승돌 만나요 멤버들에게 애교 작녀라는 태견 때문에 소녀팬들 마음이 흔들흔들 쉬는 시간 막내 찬성의 댄스 댄스! 하지만 프로답게 촬영은 진지 모드로 최강 비주얼들이 네파의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갑자기 스태프들의 손길이 바빠졌는데요 다음 촬영은 과연? 스튜디오에 웬 B? B랑 뭐가 있나봐요 B와 인연이 깊은 고은 양 진짜 저희가 위다우츠라는 로그를 컴백했을 때 그때 촬영이 생각이 나요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떠올랐죠 무려 영하 16도를 기록한 후칸 속에서 B까지 맞아가며 촬영에 여념 없는 2PM과 고은! 그럼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소 쿨한 우리의 2PM! 다시 촬영이 시작되고 빗속을 뚫고 터프하게 몸을 날리는 니쿤! 그래도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우연과 민준이 보여주는 분노의 줄넘기 돌리기! 그러다가 다친다는 영화의 최대 입구 비를 맞아가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2PM과 고은! 2PM! 김고은이었습니다! 어느덧 촬영이 끝나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수가 2PM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네파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유로운 감성의 2PM과 김고은의 네파2013 SSCF로 2013년을 산뜻하게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파TV 시청자 여러분! 네파2013 SSCF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